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행복한 내일을 준비하는 행복가이드, 향동 써니입니다. 오늘은 젊은 감각의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투룸 상가주택을 소개합니다. 예쁜 집을 소개하러 올라가는 현관 앞에서는 늘 설레입니다. 크림 베이지색의 신발장, 그리고 여다지 중문 와, 저의 설레임이 여러분에게 전해질까요? 마치 이 집의 컨셉이 봄인 듯 노란색 아트월과 창 너머 파릇파릇한 나무들 계속 머물고 싶게 만드네요. 마치 이 집의 컨셉이 봄인 듯 노란색 아트월과 창 너머 파릇파릇한 나무들 거실에서의 설레임이 이어지는 큰 방 마치 이 집의 컨셉이 봄인 듯 노란색 아트월과 창 너머 파릇파릇한 나무들 마치 이 집의 컨셉이 봄인 듯 노란색 아트월과 창 너머 파릇파릇한 나무들 마치 이 집의 컨셉이 봄인 듯 노란색 아트월과 창 너머 파릇파릇한 나무들 마치 이 집의 컨셉이 봄인 듯 노란색 아트월과 창 너머 파릇파릇한 나무들 마치 이 집의 컨셉이 봄인 듯 노란색 아트월과 창 너머 파릇파릇한 나무들 마치 이 집의 컨셉이 봄인 듯 노란색 아트월과 창 너머 파릇파릇한 나무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창문 넘어 보이는 산자락에도 설레임은 멈추지 않아요. 무광의 화이트 주방장과 노란색 포인트 타일에서 행복이 듬뿍 묻어날 것 같죠? 거실 달린 수납장, 샤워부스, 해바라기 샤워기. 그리고 또 다른 설레임을 불러오는 핑크 타일로 장식된 욕실. 이 집의 다용두술문은 접이식도 열어되어 있어요. 작은 창문에서도 봄의 파릇함이 전해지죠? 설레임 가득한 이 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세요. 이상 여러분의 행복한 내일을 준비하는 행복하이들 현동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